실은 우리의 사회 때 우리의 사회에서는 어린앵대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올시 너무 더워서 어쨌든 공익대회에 정해졌는데요. 코스는 좋습니다. 코스는 시내에서 악바지 나오면 난강 진주에서 내려오는 난강이 흘러갑니다. 난강들이 평지를 달리기 때문에 코스 자체는 평탄하고 좋는데 약간 지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올 초기 때문에 혹시 더울지 모르겠지만 많이 더울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조금 훈련하실 때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4시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더우면은 한 3시간 50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업점 대비해서 훈련을 조금 더 자기 목표보다 10% 정도 더 올려서 하시면 되고요. 쭉 나오면은 갈 때 난강변에 거기가 어디냐면 임진윤라 때 1592년도 임진윤라 때 외놈들이 서둘러 왔을 때 육지로 올라와서 거기서 곽재호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야 우리 고장입니다. 거기서 정암질이 있는데 정암질에서 외놈을 대판 그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중절이 고장인데요. 그런 행동이었으니까 마리 참석하시고 우린 마리 참석하시고 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흡해줘야 되지. 자 다시 기준사에 찍고 람보우 식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선별 역사 공부해가 와. 내가 물어볼게라. 자 찍겠습니다. 자 국민하트 클럽 화이팅! 화이팅! 자 자유롭게 하트!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 끝났다 30일 날 함께 площад должна 함께 기다려주시고